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텍사스 입성 3경기만에 끝내기 타점을 올렸습니다. 추신수는 3일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서 9회 말 1, 3알루에서 경기를 끝내는 밀어내기 볼렛을 얻어내 팀의 4대3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박빙의 순간 추신수의 선구안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추신수는 파펠본으로부터 연속 3개의 유인구를 골라내 밀어내기에 성공했고,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끝내기 타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출회에는 동점 득점, 9회에는 역전을 이끈 추신수, 텍사스의 새로운 에이스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기대해봅니다.